주 뮤직뱅크 케이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슬기씨 오늘 1위 른행정으로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도 했었는데요 또 우리 채민씨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슬기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슬기와 스트레이키즈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의문 점수 방송의 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스트레이키즈 축하드립니다